인터넷 포털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측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네이버와 다음, 네이트 등 3대 포털에 6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포털 업체들이 돈을 낸 업체의 상품은 눈에 잘 띄도록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줘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. 공정위는 조사가 마무리돼 대상 포털 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업계에서는 각 포털 업체의 매출로 봤을 때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약 470억 원, 다음 측에는 90억 원, 네이트 측에 약 40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